하루 10분 주식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급등주 발굴을 가장 기본인 이동평균선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동평균선은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지만 우리는 계속 주가의 캔들에 한눈이 팔려가지고 이동평균선을 보는 의미를 계속해서 놓치거든요 오늘 이동평균선의 핵심은 흐름, 힘, 응축 이것으로 종목 발굴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차트에는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캔들을 한번 없애버릴게요 캔들 없애고 여기 검은색은 5일 이동평균선 초단기 평선 노란색은 20일 동평균선, 녹색은 60일, 빨간색은 120일 여기 얇은 주황색은 240일, 여기는 480일입니다 자 크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역별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뭐 볼 것도 없죠? 계속해서 주가는 아마 내려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5선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막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평균선도 60선을 돌파하고 120선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흐름이 다르죠? 그죠? 내려오던 흐름이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힘도 들어왔죠? 여기서 힘을 두 개로 우리가 판단을 할게요 거래량, 거래대금, 그 다음에 만약에 5일 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거나 또는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하면은 이게 힘이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5일 선이 쭉 여기까지고 20일 논평균선이 이 정도 가다가 60일을 돌파를 하지만 조금 돌파다가 내려가버리면은 이것이 힘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쭉 올라가고 20일 또 쭉 올라가고 60일과 20일의 이격도를 만들고 5일 선과 60일의 이격도를 용도를 만들죠? 그죠? 이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이 상승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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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락 고점을 단기평선 5선이 전고점 돌파 전고점 돌파 계속해서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20일 논평균선은 어느 순간 여기까지 올라와서 직전 고점 20일 이동평균선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21일 논평균선 단기적 평균 가격이죠? 단기 시세의 평균 가격이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죠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격도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흐름이 바뀌고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축을 봐야 되겠죠? 이제 한 대 이렇게 모입니다 5선 여기, 20선 여기서 여기 60선 여기, 120선 여기 응축이에요 응축 모든 힘이 응축된 위치 지금 주가는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나대고 있겠죠 5선은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실제로 주가는 여기 정도까지 올라갔겠죠 평균이니까 살짝 밑에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다 깨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내려온 거죠 캔들 위치 주가만 본다면 다 깨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응축이 되고 있고 옆으로 누워가고 있고 우상향 추세고 상승 다음에 다시 힘을 응축하는 기간으로 보이는 거죠 이동평균선들의 응축과 평행을 보면 응축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또다시 이렇게 발산이에요 또 힘이 들어온 거예요 5선이 전고점 돌파 20선이 전고점 돌파 60선도 돌파 120선도 더 위로 모든 평균 가격이 모든 매집 가격이 모든 세력의 가격이 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또 힘이 있고 거리랑 거래대금 또 힘이 있고 이격도는 여기보다 더 커졌죠 흐름, 힘, 응축 흐름, 힘, 응축 여기서 주가 캔들을 보면 여기서 또다시 올라갈 것 같은 캔들 또다시 전고점 돌파하는 페이크 휩소 여러가지가 발생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동평균선을 보면 응축으로 다시 가야 되죠 그 응축에서 결정이 나겠죠 응축 다음에 재상승 응축 다음에 역배열로 이제 시세가 죽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다시 응축을 기다리면 되겠죠 쭉 흘러서 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시세 발산 다음에 한 번 올라가는 듯 하던 실패를 전고점 돌파 실패를 하고 내려와서 응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5선, 20선, 60선, 110선 그 안에 자잘한 100선 다 또 응축이 되고 일자로 평행을 그리고 있습니다 평행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죽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죽으려면 20 내려오고 60 내려오고 101선 내려오고 밑으로 쫙 펼쳐지는 부채살로 이렇게 펼쳐지는 역별로 바뀌면 이제 시세가 죽는 거겠죠 다 모였는데 죽지 않고 있어요 힘을 응축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캔디를 보면은 5선은 여기 있지만 실제 주가는 여기까지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일 거고 여기서 뭐 5선을 지지를 했고 올라갔니 11선 지지받고 올라갔니 말니 단기적 위치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 내려온 거 보면은 5선은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실제로 죽가는 여기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죽가는 뭐 오르락 내리락 난리난리 개나리 아니 난리법석이겠죠 하지만 제일 작은 동생이 아닌 형님들 60, 120은 굳건하게 지켜내주고 일자로 평열 그리고 응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회복을 해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를 일반적으로 보죠 물론 6파, 7파 계속해서 올라가는 급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1파, 2파까지만 가고 또 중륜 종목도 있겠죠 평균적으로 안전한 게 1파, 2파, 3파까지 그러면 1파 다음에 조정 2파 다음에 조정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위치는 1파 조정, 2파 조정 위치가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상승 다음에 조정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이동평균선 응축과 평행으로 응축과 평행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볼 수 있는 종목 발굴의 위치가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발산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1파, 2파, 3파 가장 크게 나오죠 3파에서 그리고 잠시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뭐 돈 드는 거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주가를 표시를 해볼까요 다시 복잡하죠 정신이 없죠 여기서 뭐 이 꼬리가 생겼니 안 생겼니 뭐 저점을 깼니 안 깼니 아래 꼬리가 달렸니 안 달렸니 십자가 도지가 있니 안 있니 양봉 다음에 은봉이고 은봉 다음에 양봉이고 그 이상한 패턴 기법들이 이 안에서도 뭐 있니 없니 자꾸 자 물론 중요해요 이전에도 캔들 공부 패턴 공부 기법 공부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전체적인 것이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 안에 캔들이 있고 기법이 있고 패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을 잘 읽어야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여유가 생기고 안전한 매매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안해서 내가 사고 떨어지면 불안하고 이것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럴만한 위치와 그럴만한 수준과 그럴만한 능력으로 매매를 어떻게 오는 10년 20년 동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흐름이 읽힌다면 거기서 몇 프로 조정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물론 여기서 종목에 대한 공부 섹터 공부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 깔고 가는 거예요 캔들만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주식이라는 것이 물론 단타적 매우 초단기적 수익매매에서는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 뭐 직장인 분들은 적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의 수익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유 있는 자리 내가 표현을 찾을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캔들에 빠져 있지 마시고 전체적인 이 흐름을 찾아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신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정된 매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하루 아침에 드는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으로 쌓아 가셔야 되겠죠 당연히